10초의 관계 5, 6, 7, 8 2번 비하이드, 사이드, 크로스 사이드 터치하면서 왼쪽 힙범, 오른쪽 왼쪽 세리러 스텝, 세리러 스텝이 기억이 잘 나신다 백, 사이드, 사이드 그래서 무게 중심을 왼쪽으로 주셔야 돼요 오른쪽, 오른쪽, 왼쪽, 오른쪽 네,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이드 이렇게 봤어요, 사이드를 뒤엎아, 뒤엎아, 킥범, 뒤, 사이드, 사이드 오른쪽, 왼쪽, 오른쪽, 카운트로 해볼게요 1, 2, 3, 4, 5, 6, 7, 8 3, 4, 1, 2, 3, 4, 5, 6, 7, 8, 10, 11, 12, 8, 11, 13, 14, Row את 다시 해 볼게요. 반드시 스텝의 포인트로 1 & 2 3 & 4 5 6 7 & 8 4번 힌트 피터 고름바이 왼쪽 4분의 1 백 왼쪽 4분의 1 사이드 앞으로 로스 셔틀로 스텝 스텝 로스 스텝 앞당 포스 업 스텝 네, 그렇지 앵클 스텝 다시 호텔 1 & 2 3 & 4 5 6 7 & 8 여기 숨어 4번 1 2 앞으로 로스 스텝 3 & 4 5 6 7 & 8 제가 1을 투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. 투어 탭 2월에서 리스타트 6월에서 리스타트 2월 2번까지 달라고 리스타트 하셔야 돼요. 1 6 7 8 1 & 2 3 & 4 5 6 7 8 1 & 2 3 & 4 5 & 6 7 & 8 4번 1 & 2 3 & 4 5 6 7 & 8 5 5 6 7 & 8 5 2월에서 2번까지 달라고 리스타트 할거에요. 1 1 & 2 3 & 4 5 6 7 & 8 1 & 2 3 & 4 5 6 7 & 8 1 & 2 3 & 4 5 5 5 5 7 & 8 1 & 2 3 & 4 5 & 6 7 & 8 7 & 8 1 & 2 3 & 4 5 6 7 & 8 1 & 2 3 & 4 5 6 7 & 8 6 6 6 6 6 6 6 6 6 7 7 8 6 7 8 8 8 8 10 10 10 10 10 10 11 12 11 11 12 13 14 14 15 15 15 15 15 16 18 19 18 19